안녕, 난 뽀로로야! 구독 버튼을 눌러 뽀로로의 친구가 되어줘! 아기의 건강검진을 위해 병원에 왔어요! 안녕, 혜리! 그렁, 그렁! 안녕, 뽀로로, 그렁! 오늘 아기 건강검진을 받으려고 왔어! 그래? 그렇다면 잠시만 기다려! 어디 보자! 오늘 아기는 내과 진찰, 치아검사, 신체검사, 엑스레이 검사를 받아야 해! 안에 들어가면 포비 선생님이 기다리고 계실 거야! 자, 어디 진찰을 시작해볼까요? 어디 몸에 이상은 없는지 청진기로 진찰을 해볼게요! 잘했어요! 다행히 큰 이상 없이 건강하네요! 그럼 다음 검사로 넘어갈게요! 청진기 검사 완료! 울페emorative dog 자, 아~! 해보세요! 치아에 중치는 없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치아에 중치는 없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LA-과아 Carr launched 좋아요. 치아도 아주아주 튼튼해요. 그럼 다음 검사로 넘어갈게요. 치아 검사 완료! 자, 이제 키와 몸무게를 재볼 거예요. 검사대에 누워볼까요? 움직이지 말고 잠시만 기다리세요. 잘했어요. 아주 건강하네요. 그럼 마지막 검사로 넘어갈게요. 신체 검사 완료! 뼈에 이상은 없는지 엑스레이 검사를 해볼게요. 검사대 위에 누워볼까요? 잘했어요. 엑스레이가 아주 잘 찍혔네요. 마지막까지 정말 잘했어요. 다행히 아주 건강하네요. 엑스레이 검사 완료! 모든 검사가 끝났어요. 검사 받느라 힘들었을 텐데 정말 잘했어요. 모두들 수고했어! 빠빠, 빠빠! 그래, 잘 가렴! 모두 안녕히 계세요! 가렁 가렁! 어느새 저녁이 되었어요. 뽀로로와 크롱, 그리고 아기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밖에 나갔다 왔으니 이제 깨끗이 씻어야겠지? 자, 먼저 옷을 모두 벗어보자. 목욕물은 나에게 맡겨라, 가렁! 자, 목욕물은 나에게 맡겨라, 가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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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다, 가렁! 안되겠어! 빨리 목욕할 준비를 해야겠어! 가렁! 아기 목욕놀이 준비! 자, 그럼 이제 높은 놀이를 해볼까?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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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호! 그럼 가자! 야호!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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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욕은 정말 즐거워! 이제 우리 깨끗하게 씻어볼까? 자, 몸을 깨끗하게 씻어보자! 자, 몸을 깨끗하게 씻어보자! 이제 깨끗하게 머리를 감도록 도와줘! 움직이지 말고 얌전히 있어주렴! 움직이지 말고 얌전히 있어주렴! 이제 거품을 삐져내볼까? 그럼 샤워기를 갖다줘 정말 잘했어 아주 깨끗해졌네 이번엔 양치질을 해볼까? 칫솔요 아기 이를 치카치카 닦아보자 이번엔 헹궈보자 잘했다 칫솔요 잘했다 칫솔요 이거 아주 깨끗하다 칫솔요 깨끗하게 씻었으니 이제 로션을 발라보자 로션을 아기의 몸에 골고루 발라볼까? 로션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발라줘 우와 정말 잘했어 뽀송뽀송 깨끗해졌네 가자 이제 모두 잠이 들 시간이 되었어요 아기를 조심해서 침대에 눕혀주세요 아기가 잠들었나 봐요 이제 불을 꺼주세요 저럼 아기가 어두운 게 싫은가봐요 다시 불을 켜야겠다 우리 아기 자장자장 아이템 아기가 잠이 들지를 못하네 가렴 가렴 우리 아기 자장자장 아이템 아기에게 곰인형을 쥐어주세요. 아기에게 모비를 보여주세요. 아기에게 이불을 덮어주세요. 자, 잘 준비도 다 되었으니 동화책을 읽어줄게. 아기 돼지 삼형제. 옛날 사이좋은 아기 돼지 삼형제가 각자 집을 짓기로 했어요. 첫째 돼지는 벼단으로 집을 지었어요. 둘째 돼지는 나무로 집을 지었어요. 셋째 돼지는 벽돌로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무서운 늑대가 나타났어요. 크앙! 돼지를 모두 잡아먹어야겠다! 늑대는 첫째 돼지 집을 찾아갔어요. 이런 집 정도야 나한테 어림도 없지! 후우! 늑대가 크게 바람을 불자 벼단 집이 날아가 버렸어요. 늑대는 둘째 돼지 집도 찾아갔어요. 이런 집도 나한테는 어림도 없지! 후우! 늑대가 크게 바람을 불자 나무집도 날아가 버렸어요. 늑대는 마지막으로 셋째 돼지 집을 찾아갔어요. 이런 집도 나한테는... 셋째 돼지가 잠이 들어버렸네. 아기가 이제 잠이 들었어. 가렁 가렁! 어느새 뽀로로와 크롱도 아기와 함께 잠이 들었어요. 잘 자요, 친구들! 히힝! 물살이 너무 쎄! 친구들이 강을 건널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세요. 알맞은 모양의 다리를 놓아주세요. 그리고 파토가 한 쪽으로 한쪽으로 들어가세요. 음! 히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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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호! 크라우 야호! 어? 어이 어이 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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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친구들이 모두 강을 건넜어요. 정말 고마워. 역시 니가 최고야. 알맞은 모양의 다리를 놓아주세요. 억울한 모양의 다리를 놓아주세요. 자리에 따르면 다음은 마을을에 좋게 만나요. 잘하면 더 나아야죠? 마루.. 계란.. 계란.. 야호우! 탈'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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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정말 고마워. 역시 네가 최고야. 저런! 친구들이 마법의 벽 속에 갇혔어요. 정답을 맞춰 친구들을 구해주세요. 정답을 맞춰서 벽돌을 없애주세요. 구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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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유 유 유 파일 사 구 구 구 오 오 오 오 구 구 구 구 구 구 구 구 구 3 1 1 4 야호! 야호! 친구들이 마법의 벽을 탈출했어요. 너 정말 똑똑하구나. 구해줘서 고마워. 정답을 맞춰서 벽돌을 없애주세요. 8 7 10 10 10 2 10 10 11 12 12 13 14 15 15 16 16 16 17 18 18 19 20 19 20 20 20 3 5 9 2 10 9 4 7 2 10 9 2 5 5 6 7 9 10 10 11 11 11 12 12 14 15 15 15 16 16 16 16 16 너 정말 똑똑하구나. 구해줘서 고마워. 에디는 안경으로 친구들의 마음을 들여다보았어요. 루피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뽀로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뽀비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크롱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패티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패티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패티는 안cha 에디가 생각을 맞추자 친구들은 모두 깜짝 놀랐어요. 우와! 대단하네! 마법에 걸린 크롱이 거대해졌어요. 크롱이 이번엔 하늘만큼 커졌어요. 크롱이 이번엔 하늘만큼 커졌어요. 통통이의 마법 때문에 크롱이 개미만큼 작아졌네요. 와! 크롱이 드디어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친구들은 모두 안도의 한숨을 쉬었답니다. 무서운 상어들이 뽀로로를 쫓아오네요.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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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비는 춤을 추며 상어들을 유인했어요. 악당 상어는 결국 우주로 날아가 버렸답니다. 악당 상어는 결국 우주로 날아가 버렸답니다. 친구들이 힘을 합쳐 에디를 구했네요. 에디는 친구들이 정말 고마웠답니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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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